이건 잘 됐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. 네, 이런 수들은 사실 신의 대회니까 볼 수 있는 수 아닌가 싶어요. 아무나 들 수 없는 수입니다. 정말 패기 넘치는 수가 나왔습니다. 실전 당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. 시간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. 지금 흙의 선택도 아까처럼 바꿔치기가 있고요. 사실 이게 물론 잡는 자세는 좋지만 흙도 엮기가 상당히 크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모양은 안 좋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꼭 배기 좋다고만 볼 수 없어요. 네, 흙도 최강으로 갑니다. 흙에게도 타협의 계열이 있었는데 역시 젊은 기사답게 두 기사가 최강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